나, 짤툰 작가 짤태신 재밌는 걸 모조리 없애버리는 노잼족 외계인들에게 짤툰을 해킹당했다 반드시 외계인을 물리치고 짤툰과 지구를 지켜낼 것이다 본부장님 그래, 외계인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짤태시계 삭발입니다 부탁하고 외계인들 돌려보내시죠? 왜 또 삭발이야? 내 머리가 만만합니까? 지금 머리가 중요해요? 지구가 망한다고요 그럼 네가 하던가 나 못해, 안해 침략하는 적에 맞서 난투하라 짤툰 대난투 진변전수는 언제 도착하는 거야? 어제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여자랑 룬관법 애들은? 상여자는 심량 보급을 위해 떠났고 룬관법은 시즌1 이후로 안보입니다 아니 그런 낭패가 그럼 고스트 아카데미네 걔네들은 지구오면 안되는데? 그럼 나와 너뿐인가 성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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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누가 올 수 있다는 거야? 제 퇴근 벨손인데요? 안녕히 계세요 하.. 어어 수민아 어 아이 나 퇴식이야 어 잘 지내?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너 시간 좀 되냐? 아니 그 외계인들을 좀 뭐? 개소리하지 말라고?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여 함께하라 짤툰 대난투 전 지구인들에게 알린다 지구의 재미는 네가 몰살시킨다 앞으로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이제 정말 끝인가? 도 지금 만나요 쉬우다 că 이동 질툰 유니버스 난투 준비! 질툰의 모든 캐릭터와 함께 협공하라! 질툰 대난투